독해 연습 2강의 2번이죠 They change, taste receptors and produce toxins to make you feel bad when you don't eat the things they want or release chemical rewards to make you feel good when you do They, 그것들은 change, 변화시켜 Taste receptors, 어떤 미각의 수용체들을 and 그리고 produce, 생산해내죠 toxins, 이런 유동물질들을 생산해내 To make you feel bad, 기분 나쁘도록 만들기 위해서 When you don't eat the thing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을 때 쉽게 얘기해서 뭐야? 여러분이 먹고 싶은데 안 먹어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안 먹고 그럼 어때요? 기분 나쁘죠? 짜증나고 그 얘기야 All release chemical rewards to make you feel good when you do 또는 release, 뭐한다? 방출을 하죠 chemical rewards, 어떤 화학의 보상물들을 방출해내 To make you feel good, 기분 좋도록 하기 위해서 When you do, 여러분이 뭐 할 때? Do, 먹을 때 그지? 그러니까 이 do가 앞에 지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don't eat eat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죠 영어로 이렇게 동사가 반복이 되면 대동사라는 걸 써 여러분 명사가 반복되면 대명사를 쓰듯이 동사가 반복되면 대동사라는 걸 쓰죠 뭘 써? do나 does나 did를 쓰는데 앞에 지금 you가 주어있는 you가 2인칭이죠 그러니까 뭘 써? does가 아니라 did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인데 주어가 2인칭이니까 do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eat을 대신해서 근데 보통 여기에 시험 문제는 이 두 자리에 뭘 쓴다? 비동사 r을 쓰지 그러니까 우리가 you에 해당하는 비동사는 r이잖아 그러니까 you are 이렇게 써도 법상 뭐 틀리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이 do를 do를 시험에다 벌써 r하고 있으면 틀렸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 비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보통 대동사 do나 does나 did를 써서 보통 출제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어때? 간단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뭐 먹고 싶은 걸 안 먹으면 짜증이 나지 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당연히 먹고 싶은 걸 먹으면 우리 몸에서 이제 기분 좋은 어떤 뭐 우리가 뭐 생물학적으로 제가 많은 걸 알진 않지만 뭐 엔돌폰이나 기분 좋은 홀몬이 나와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우리는 내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어떤 신경세포라든지 어떤 유전자가 나를 조종한다는 그런 큰 틀의 지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 같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장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 또 그 유전자들 얘네들이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고 제가 생각해보면 요번에 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떴는데 거기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어떤 그런 책에 대해서 뭐 애들이 에세이 그런 토론하는 독서토론회 뭐 이런거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책도 내용도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도 이제 언젠간 죽고 저도 죽을 거고 인간은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근데 유전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여러분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자는 살아있는 거고 우리는 결국 인간은 죽지만 그 이기적인 유전자 유전자는 계속해서 살아서 그 유전자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을 갖게 된다 결국 우리 몸이라는 건 유전자의 지배받는 꼭두각시 영어로 이제 marionette 이 지문에 marionette이라는 꼭두각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결국 그런 주지문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법상 중요한 구조 분석 한번 해줘요 해드렸어요잉 그럼 그럼 감사합니다.